얘들아 여기가 바로 아니 갑자기 왜 내가 뭐 했어? 일찍 일어나서 예민해 오늘 다 품어버리겠어 똘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오늘 자 여러분 오늘 카메라맨과 스키비디 토일렛의 전장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사악한 토일렛들로부터 도시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모드가 앤들리스 모드 있고 공성모드 이게 이즈모드거든? 그리고 공성모드 하드버전이 있어 여러분 어떤 거 할까요? 하드 버전 하드? 응 알았어 알았어 믿는다 똘이 남몸 믿어 그럼 시작 고 하드벼 와라 스키비디 이거 우리 편 카메라맨인가 봐 와 카메라맨이다 아 우리 편이구나 겁나 커 와 왜 이렇게 안 죽어 애들 왔어 애들 왔어 온다 아 호 호 호 호 경기 들어오고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세? 오 리사님 오 나 여태까지 카메라맨 경기 오 멜로우 제발 좀 차려 오 똘이 똘이 등기를 조심해 똘이 등기를 조심해 오 여러분 이렇게 돈을 모으다가 총 구매해야 돼? 아 아 슉 돈을 해 어둠 иков 뭐야 뭐야 또감을 누르지 얘들아 나 봐봐 아니야igen 질문기 panic 오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해 우와 나도 하고 싶어 와 깐ствanbul 말야 돼 민자 답답 얘는 드실거 같아 나 Players 줘 맞아야 돼 오오 오 야 하방 완전 좋은데? 오오 백か 어 알았을. 이 누르니까 물 내려가야 돼요. 진짜? 진짜? 얘도 되네? 잘 가라. 근데 여러분 그냥 물을 내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데? 안 내려야겠다. 카메라맨 죽을라 그래. 안 돼. 내가 그냥 물 내리면 돈이 안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왜 내려? 근데 내려보고 싶잖아. 알았어. 너무 센데? 너무 센데? 너무 센데? 도와줄게 또이. 어디야? 오케이 내가 또이 살리러 간다. 깜짝이야. 또이 백마탄 왕자 등장. 왕자는 어디 있는데? 여기 있잖아 바로 님 앞에. 백만은 보이는데. 안 살릴래 그냥? 백만은 보이는데 뭐야. 얘들아 빨리 죽으면 여기 체력 업그레이드 한 번 하자. 체력 25씩 올라. 번역기 번역기 번역기. 기생충 없애래. 아 기생충 로이 영상에서 본 적 있어. 아니요? 아 진병님! 진병님 좀 빼줘요. 저 감염됐어요. 감염되면 어떡해? 우리가 제거해줘야 돼? 네 제거. 아 제가 제거하면 되는 것 같은데. 나 총살래. 나도 총살래. 뭐 사지? 나는 저격총. 나는 좀 간지나게. 어? 저격은 뺏겼네 그러면? 오오오오. 진병님 좀 멋총 사지. 우와. 뭐야 뭐야. 로이 총 겁나 좋아 보여. 난 저거 쓸래. 쩔어. 나도 나도. 나도. 나도 짜고 멋있어. 또이 총 겁나 멋있어. 또이 그러면 저기 아파트 위에 가서 저격해줘. 멋있게. 어 그럴까? 고독한 여우 저격수. 나만 믿어. 온다. 로이야 막자. 우리 이제 최강의 총을 손에 넣었다. 어떡해. 아 자이언트가 온대. 자이언트가 온다고? 여러분 자이언트가 온대요. 준비하세요. 자이언트가 온다고요? 아 저깄다. 야 이쪽은 내가 맡을게. 또이 죽는다. 으아악. 으아악. 쫓기고 있어. 대왕 변기한테. 나는 변기 일곱 마리. 아 죽었어. 아니 아니 아니. 안 움직여. 10마리 가졌어. 아하하하하하하하. 그쵸. 좋아. 진짜 좋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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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쩔어. 멋있지. 지사님이야? 이건 나야. 내가 현질했어. 아 진짜. 아니 잠깐만 지사님. 얜 좀 잡아둬라. 지사님. 지사님. 지사님 이쪽 잡아줘야 돼요. 지사님 이쪽 잡아줘야 돼요. 오. 우와. 우와. 밟기. 아. 하하. 아 지사님들이 안 보여. 아. 오. 촤아. 어. 쟤들은 내 상대인가? 어 뭐야. 야. 쟤들 천사 토일렛인데? 네. 우와. 뭐야. 촤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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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잘ела다. 오. آ. 오. 오ퟤ. 여기서부터 너무 어려워. 모든 멤버가 조금씩 현질을 하는데. 오. Metz사님 나 설례 못 참겠다. 좋아. Metz사이 이제 사오 돼. Medicaid. garane 나 너무 답답해. 좋아. 야 MELO 변신했다 카메라맨 너. 나 왜 이렇게 작아 근데. 나는 젖 Scan. CEOs forced coma. 너무 멋있다! 야 여러분, 여러분 그게 더 재밌어 보인다. 나 그거 할래. 짠! 야 이게 더 재밌다. 아 죽었다. 조, 조, 조. 오케이. 잠깐만 도대체 저게 뭐야. 우와 저거 뭐야. 우와 저거 뭐야! 우와! 우와! 싹둥이! 어지러워 이게 뭐야. 갑자기 무슨 일이 왜 이래? 트리플 트리플 토일렛 나. 클럽 토일렛인가? 에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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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! 로이 이거 25스테이지에 지맨 나오는 거 아냐? 헉! 그래서 좋겠다. 아 재밌겠다 그러면. 어둑어둑. 야 우리 이겼다. 25웨이브도 내가 봤을 때 허접이다 허접. 대박. 드디어 웨이브 넘어갔다. 헐! 아아아아아악! 헐! 우와! 저거 지맨이야 지맨! 나 바로 죽었어. 우와 빡세다. 이거 변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. 우와! 나 죽었어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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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일단 중요한 점 좀 열심히 할게. 됐어요. 구할해서 구할하세요. 야 나도 죽게 생겼어. 타이탄도 죽게 생겼어 지금. 난리 났다. 아니 진짜 빡세. 와 지맨 진짜 세. 그니까. 와. 미쳤어. 아이가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. 아! 아 여러분 나 죽었어요. 안돼? 이제나 죽으면 안돼. 업그레이드 지맨이요. 아니 본성 밖에 없어서. 괜찮아. 일단 화방이라도 어떻게 기회 봐서 잡아. 예! 죽였다. 끝! 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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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마지막으로. 레이건 한 번만 구해보자. 그니까. 레이건. 야 여긴 내 구역이니까 오지 마라. 싫어. 아니 내 구역이야. 내 구역이야. 나 가라고 야. 유미님 50코인 돼서. 너 돈 다 됐다. 아. 잡을게. 잠깐만. 유미야. 제발 제발 제발. 한번. 야 나도 써본다. 사 보겠습니다. 좋아. 나도 살래. 44원이네 지금. 아니 대부분 한 방 아니야 그거? 어. 아니 그게 엄청 크고. 야. 아니 좀 적당히 하자. 나도 먹자. 양아치들인가. 여기 옥상에. 인간적으로 양보하자. 1만 더. 1만 더. 나 10만 더. 아 내 건데. 간다. 야. 우와. 우와. 겁나 좋아. 우와. 우와. 저도 사고 싶어. 우와. 겁나 좋아. 내가 저리 가. 우와. 근데 멜로우 살 거야. 집사 저리 가. 요오. 뭐야 다 죽일 수 있어. 순식간에. 우와. 집사님 개 사악한게 뭔지 알아? 왜? 멜로우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가져가. 야. 불과 5분 전. 아니 좀 적당히 하자. 나도 먹자. 양아치들인가. 인간적으로 양보하자. 누구보다 인간적임을 호소하던 집사. 우와. 겁나 좋아 이거 진짜. 진짜 짜증나 김지사. 아 김지사 너 저리 가. 죽었다. 어떻게 죽은 거야. 이거 내 거야. 이거 내 거야. 땡큐 땡큐. 나도 50 모았다 이제. 여러분 오늘 촬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손님이란 거 알았어. 대단하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 좀. 집밥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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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러분 녹화 중단. 진짜로? 진짜로. 아 대박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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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. 행하. 아빠. involvemen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